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윤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송의 시간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2024 참여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리스트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에 대한 링크 또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또 속 시원하게 진단 내려주실 전문가님 어떤 분과 함께할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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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레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전장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하고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FOMC 그리고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 강세에 또 더해서 2%가 넘는 상승을 또 장중에 만들어내고 있고요. 2,752선까지 단숨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 넘는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900선 위에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현물 쪽 뿐만 아니라 선물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시장의 반도체 투톱 종목들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에 도전할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때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오늘 간만에 통신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AI와 함께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실적이나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업계 평가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이 또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MW 같은 경우는 20%에 가까운 상승 흐름 만들어내면서 15,120원선 지나고 있고요. 인포마크나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오전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실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한 줄 평가로 해주시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던 2700선을 갭으로 뚫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선을 돌파하고 나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3000선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FMC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리 연준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에서 패드워치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6번에서 7번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가장 좋은 것은 두 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좋다. 왜 그러냐면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에 쇼크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연준에서도 2차례에서 3차례 얘기하다가 지금 3차례의 컨설턴을 유지하면서 좀 더 표해서도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FMC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미국 시장이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차례 정도만 가장 양호한 정도, 이상적인 정도의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고 팀원은 지금 최근에 CPI도 조금 시장 예측층보다 높게 나왔고 PPI도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 미국 시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다음 6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혜는 잠깐 밑에 꼬리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하락했다, 좀 은봉이 나왔다가 밑에 꼬리를 내면서 다시 시장을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우리 주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큰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장주를 봐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순항의 멘트들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생산국이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전순항의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 고대형폭 메모리라고 하죠. 기술 기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HBM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M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메모리인데 AI 반도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지속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HBM을 쓸 계획이 없는 거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쓰고 있지는 않지만 검증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쓰고 있지 않지만 향후 삼성전자의 반도체들도 HBM을 쓸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인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매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노리고 있는 하이닉스를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 줄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뚫어주면 다른 종목들이 키맞추기라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굳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소외가 되지 않는 종목들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통신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통신주들도 시장에 대비해서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뉴스나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소외되지 않고 수급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가고 있는 종목들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밑에 꼴을 내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갭상승을 한 이후에는 은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전책으로 오르고 있지만 만약에 시초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순환명이 돌아가는 시장들은 계속 표절치의 강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발 흥풍에 오늘 우리 증시도 활짝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성장주 쪽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안에서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종목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링크 제네시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흥풍이 좀 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동달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생산 정보 자동화 사업 그리고 시스템 검증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는 종목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화면 한번 보이시면 오늘 이 종목이 갭 상승을 시가의 11%로 갭 상승합니다. 그리고 고가가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재 4%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따라갔었다면 오늘 하루에 10% 넘는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따뜻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좀 가져와 봤고 가져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밑에 있는 지금 매물대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8000대 초반은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간을 줘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따뜻할 종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는 은봉이 나와 있는데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가지고 조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8000대 초반에 매물대가 두꺼운 만큼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양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첫 번째 특징주로 저희 링크 제네시스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데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굳이 따라탈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8000원 초반에서 지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또 어떤 종목 확인할까요? 이너 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I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통신들도, 통신 투자 장비들도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통신이 받쳐서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5G가 움직일 때도 사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하면서 이걸 AR로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통신망이 설비되어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5G 광풍이 불면서 관련 주도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도 5G 잘 안 터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장비들, 세터들도 사실 오랫동안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시기도 됐고 오늘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이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AI에 대한 소위 말해서 섹터가 조금 더 퍼지는 모습들도 하나가 되겠지만 오늘 트리거가 된 것은 증권사에서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증권사에서 장, 단기 실적 흐름도 좋고 가격도 싸다라는 투자 의원과 함께 바이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목표가를 7만 원을 내주시했습니다. 현재 이노와이어리스의 현재 가격이 2만 8,700여 원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7만 원까지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목표가가 현재 가격 대비 160%가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를 포함해서 통신주들이 강한 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신주도 사실 오랫동안 고생을 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원자가 먼저 시장을 이끌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수납매가 돌면서 온기가 수급들이 퍼져나가는 시기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신장비주들 충분히 볼 만한 메리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하루는 반짝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통상 증권사 리포트 발행에서 상승을 하면 그 다음날이나 다음날 정도에 있는 조정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신 분들은 보유겠지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 어쨌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조정을 주는 걸 보고 한번 접근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이 종목 밑에 있는 매물대 26,000원대가 두꺼운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방도 사실은 장기 입형사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추가 상승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대에 다시 한번 자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 밑에 있는 오늘 갭으로 떴던 자리, 갭을 다시 한번 메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가족이신 분들은 보유되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26,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자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상 민주 이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한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 종목도 오늘 관련주로 중간에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강한 상승이 이어지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사실 좀 낙폭이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이 종목이 한 10%까지 낙폭이 커졌었는데 CJ대한통운입니다. 사실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협업 때문에 사실은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8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사실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해외 직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모 이런 쪽을 통해서 저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보니까 거의 배송비도 무료고 정말 싸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물건을 훨씬 더 싸게 팝니다. 실제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파는 것들도 상당 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CJ대한통운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통관과 택배 모두를 위탁 계약 중인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알리의 기존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은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에 만료되는데 신규 계약 기간 오늘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계약이겠죠. 이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쟁 입찰을 새로 진행했는데 CJ대한통운이 또다시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수혜 때문에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을 주고 한 2만원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재계약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가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이시연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5월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주나 테마성으로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덩치가 있는 종목인 만큼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재계약되는 종목들을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마지막으로 수제의 대한통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로 오늘 시장 분석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랏통박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송 시간 외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2024 입력하시면 노란톡박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 일단 딱 입장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샵스772번으로 이영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3일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을 매일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를 안 보내시고 밑에 있는 QR코드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등록하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3일 동안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황들이나 시장이 흘러가는 실시간 뉴스들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고 뉴스들만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뉴스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같이 올려서 보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이 의외로 시장에서 통설에 속하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설이 아니지만 다수설이 아닐 만큼 오히려 다른 의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드리고 또 시황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 외에, 방송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상담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살짝 갖다만 대시면 이걸 착각하고 찍는 게 아닙니다. 찍으면 그냥 QR코드가 사진으로 찍히고 갖다만 되면 링크가 떠오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3월코드 2024를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주식 이야기들 나눠볼 생각입니다. 종목들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 시장 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못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사고 싶은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사고 싶은 종목들 미리 물어보시고 사는 것도 여러분도 하나의 주식 투자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 아까 QR코드 들어와서 게시는 노란톡에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4시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온 종목부터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브리보시 고민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자마자 추락해서 맘고생이 너무 심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올해 되고 나서 2월 23일 정도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동안 350%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6거래일 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도 이렇게 등락을 오가면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올라가는 그 가운데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고점에 조금 매수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4만 원이었다면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통상은 이런 경우에는 돌파해서 5만 원대에 어간을 샀다가 물타기를 하신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넣어줄 때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등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저처럼 하루 종일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급등주들을 노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바닷건에 있어서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급등을 했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다행인 건 61선 인근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 모멘텀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께 저도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그 종목도 벌써 한 10% 정도 수익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권에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좋은 종목과 좋은 섹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자리,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리드 고 같은 경우 화면을 보시면 그래도 61선 어간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전에 떨어질 때 워낙에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대반응 정도는 한 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 섹터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61선 정도 한 2만 4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접근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빠진 다음에 한 번 정도는 행보 이후에 이 갭을 떨어질 때 만들었던 갭 정도는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행보 이후에 한 4만 원까지는 노려보고 한 번 접근해보셔도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62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2만 4천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4만 원 정도 잡으신 이후에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섹터 자체는 나쁜 섹터는 아니고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성장주 위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주들도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장주의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무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급락 이후에 행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2만 4천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고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민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종목으로는 CJ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0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또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저 PBR 관련해서 올랐다라기보다도 좀 더 다른 이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올리브영 상장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올리브영 매출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이 올리브영 작년 매출이 한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옛날에 로드샵 하면 미샤라든지 이런 로드샵들이 많았는데 그런 로드샵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올리브영이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팔고 있는 것들.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품들 같은 용어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그런 로드샵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들이 CJ의 주가를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오늘 양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정고점이었던 자리가 11만 원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오늘 양봉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입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고가 종목은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던져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지켜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면 쭉 차트를 내려봤을 때 전에 지지를 줬던 자리가 깨지고 내렸던 자리 지금은 저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15만 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00원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흔들림은 있겠지만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매일처럼 매일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3000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세이 정도의 대형주라면 지수 흐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5만 원 목표가 놓고 지금은 보유할 때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 사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원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도 편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님께 앞서 받았던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3일 동안 종목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오전에 장 출발 전에 미리 주시는 거죠? 네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립니다만 사실은 모든 종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후보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종목들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남은 종목들에서 좋은 타점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들도 받을 수 있고 시황도 보실 수 있고 또 항상 뉴스에 제가 또 시황이나 뉴스에 제가 해석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해석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밸류 프로그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저희 노란톡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삼성물산의 급락으로도 한 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석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외로운 시장입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안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아난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7천 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주가의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굉장히 좋은 호슬적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다만 아난티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차익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트렌드에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레저, 그리고 호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정말 저 PBR인 종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이 PBR이 0.89, 1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져가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나 이 종목 들고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접근하셔서 사실은 큰 몰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 이런 종목들은 통상 언제 움직이냐면은 여름에 이제 성수기 좀 내면은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급등했던 자리가 작년 8월 정도에 한번 급등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좀 는다라고 하거나 또는 또 우리 관광객 때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분명히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 PBR 종목들, 저 밸류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지금 관심들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조금 벗어나고 있지만 삼성전화,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못 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유럽 시장 전부 다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잘 가고 있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못 산 종목도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 시장 중에서 가장 못 간 우리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2700선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2700을 돌파하고 시장에 순환매가 돌 때 이런 종목들, 화목론도 다시 한 번 수급이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실적 좋은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줘보자.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트렌드가 성장주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건 단점이 단점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아직 시장이 집중하기에는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은 에이징 랜드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6만 9천 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내리막길이네요. 송절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나름 신규 상장주죠.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SMC의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가끔 부각될 때는 보통 뉴르모픽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곤 하는데 작년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환호할 만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관심 맞는 섹터니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먼저 갔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어제부터 해서 어제도 장기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21선을 깨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1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기 지지업을 한번 테스트를 해야 한 이후에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이 성장한 이후에 한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6만원대 라인을 한번 돌파하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6만원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6만 3,400원인데 6만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다면 그래도 반도체 섹터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후에 대반동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6만원대를 허무하게 깨지고 내려간다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섹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6만원 잡으시고 6만원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유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어쨌든 섹터 자체는 괜찮고 유로모틱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전에 반도체하고 다른 테마성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 DLM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의 향방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HBM 이후로 앞으로 이런 신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생활가 나오면 이 종목이 수혜를 받겠지라고 해서 미리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종목들도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XA이라든지 또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실제 납품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섹터 자체는 충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6만 원 선 기준점 잡으시고 양봉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 자체는 시장 안에서 또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섹터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6만 원의 지지 라인과 함께 또 상승이 나와질 수 있을지 해당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KTCS고요. 매수가는 3,7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저점인 것 같아서 도전을 했는데 어떨지 조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저 PBR 관련주로 우리가 모멘텀을 하나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시장에서는 또 그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현재가가 매수가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있지만 통신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사실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통신 AI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저점을 조금씩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이 한 3천 원 정도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에 있는 매물대 4,500원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격대가 3,7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4,500원 정도 잡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4,500원 인근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를 1천 목표가로 잡고 다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 물론 이런 종목들 1.3% 오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 가지고 종목이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하이익스는 삼성건조가 시장을 끌고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개별주들이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큰 무리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서두에 드렸는데 이 종목도 꾸준히 가져가셔야 해도 괜찮은 종목의 후보군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스윗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 구간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4,500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NPC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강부하권에서 머물러 있기는 한데 저 PBR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었음에도 사실 올 초에도 큰 관심을 시장에서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닷건에서 지속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 PBR 종목이기도 하죠. 0.600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한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 전율 대비해서 거래량이 200%가 넘게 터지고 있는데 5만 주입니다. 그럼 어제 거래량은 2만 주에 남짓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2만 2천 주밖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한 주에 10만 원씩 하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4천 9백 원짜리 종목이 이 정도 거래량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들만 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가도 사실은 정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한티나 비슷한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만 최근에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대 종목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따라서 혹은 만약에 5월에 밸류 프로그램에 추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셨다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 밑에 있는 하방을 화면을 보이시면 밑에 있는 하방을 깨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맞춰 깨게 되면 정말 바닥없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4,900원인데 최저점이 4,7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순절가 4,700원은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4,700원이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을 해줬을 때 일단은 정고점 어간인 한 5,000원대 중반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5,500원 정도면 전에 내려오고 있는 2.141선 인근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인근쯤을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순절가 4,600원 깨지면 4,700원 깨지면 일단은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종목 자체는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소외주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조금 더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4,700원의 지지가 잘 나오는지 여부는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만 1,644원 비중이 7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탈모 완화제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70%의 비중으로 단기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최근에 뉴스도 있었죠. 급등했을 때 쿠웨이트에서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단기 이슈가 있은 이후에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과를 보니까 물도까지 타신 것 같은데 아마 가능 급등했던 자리에서 3만 2천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자리에 3만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종목도 말씀을 드릴 때 갭이 있어서 급등을 했을 경우에 갭을 메우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노와이어리스 정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이 나왔기 때문에 또 레포트 빨로 갔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자리를 주면 갭이 메워지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이오니아가 그런 시기거든요.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웨이트의 팔모 화장품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갭으로 크게 떴는데 이 갭이 지금 메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갭이 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봐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오히려 매수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손절가는 2만 9천원 작게 잡고 지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여기서 매수한다고 시킨다면 일단 정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줬던 3만 5천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목표가 3만 5천원 손절가 2만 8천원 잡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변동성 위쪽으로 3만 5천원까지 가능성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고요. 매수가는 1만 7천 3백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나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는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모트렉스 사실은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언제 이까지 내려왔나 싶네요. 이 종목이 사실은 2만 원대 넘어갔을 때 방송에서 진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만 4천원 되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묘한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나 급등하고 있는데 사라 그랬던 그런 방송들 같은 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트렉스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볼 만한 자리인 게 지금 당장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보면 자율주행도 사실은 빠르게 발전한 것 같았지만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화면을 보이시면 전저점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대반등을 주면 전고점까지만 간다고 쳐도 1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현재 구간이 14,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보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친다면 박스권이 그려질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박스권 매매로만 봐도 18,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지금 14,360원이니까 한 13,000원 정도 손절까지 작게 잡으시고 목표가 18,000원 잡으신 다음에 박스권 매매 정태로 한번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중에서 요한양이 말씀드려서 좋은 수익 내고 여러분들께 수익 인정담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하나 가져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좀 가져가 나와봤고 최근에 오버웨이 이슈 완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벤처 캐피탈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자사 주식 148만 주를 장래 매도 블록딜을 하면서 오버웨이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뉴스가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거레일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됐고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보유한 ABL 바이오의 지분 380만 4122주에서 232만 4122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버웨이 이슈가 문제가 됐던 ABL 바이오 오버웨이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또 이중항체, 이중항암항체 신약이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111이라는 약품인데 임상 초기 결과에서 경쟁약인 졸베특시맵 대비 효능과 안정성의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효능은 졸베특시맵의 약 2배에 달했고 부작용도 70% 낮게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BL 111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가 나사 상담사 아이맥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임으로서 T세포, 면역세포죠.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중항체로 위암치료제 등으로 개발된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면을 보여주시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돌파를 했던 이 돌파 구간이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딱 그 구간이 21선이고 21선 구간에서 정고점에 있는 지지 라인과 21선 지지 라인을 같이 갖고 있는 구간입니다. 딱 지지가 나온 이후에 오늘 양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을 봐야 될 때 제약 바이오 하나는 관측 종목에 넣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ABL 바이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과는 오늘 종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일단 정고점 3만원까지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를 돌파한다면 과거에 한번 올라갔던 3만 5천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는 전에 고점을 잡았던 3만 5천원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손절가는 현재 있는 21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2만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ABL 바이오였습니다. 1차 목표가 3만원, 2차로는 3만 5천원 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방송 외 시간에서 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